10위입니다 성시경 9위입니다 바비치 8위 블라이딩 7위 FKLAND 6위는요 오렌지카라멜이 존재했고요 5위 포장 4위 인피니티 자 그럼 오늘의 1위 후보는 김현주와 코나시대의 시크릿 사랑을 넘치기는 거야 Come on Come on 더 빠르 더 빠르 더 흔들었지만 Come on Come on 1위까지 2위까지 흔들면서 1위까지 흔들면서 2위까지 흔들면서 2위까지 흔들면서 2위까지 흔들면서 3위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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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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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